레이킹프라자 편택점에 오셨어요 추우세요? 네? 안 추우세요? 아니요 아니요 안 추우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한 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기다리고 계신 세 명 한 말씀 드려주세요 아 이렇게 나열 씨도 추고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조만간 더 좋은 곡으로 보여드릴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더불어 우리 AK 플러스 편택점 2주년 축하 인사도 좀 해주세요 저희 AK학교 예전이 참 좋죠? 수원도 갔다가 분장도 갔다가 편택까지 왔는데요 저보다 오래됐어요 여기 저 이제 6개월 됐거든요 네 개정 2주년을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평택 AK 플러스 많이 이용해 주실 거죠?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립서비스까지 깜짝 퀘스트 오셨다면서요? 제가 그것도 많이 올라왔어요 네 저 똑같이 생기네 허공씨가 네 만약에 앵코를 팬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허공씨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대를 볼 수 있는 거죠? 원하시면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유도를 꼭 해야겠다 좋습니다 허공씨 무대 박수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 말씀하신다면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요 언제나 먼저 들려드릴게요 하이 여행이